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엄청난 외교적 성과다라면서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꿔놓을 만한 역사적 사건이다 사자 안보 체계인 쿼드에 필척할 만한 3국 협의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리더십, 그의 용기에 대해서 정말 일제히 외신들이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이 협의한 내용의 핵심은 공동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세 나라가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죠 여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왜? 한일 간의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 한일 관계가 늘 갈등을 빚다 보니까 이 한미일 협력에 뭔가 진전이 있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이런 3자 협의체를 그것도 정말 체계적이고 아주 항구적인 이런 협의체를 발족시켰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포스트부터 한번 보시죠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중요한 업적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 있는 courageous 용기 있는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를 가능케 한 돌파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욕타임스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시면 바이든 한국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 환영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를 넘어서기로 결정하면서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정시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감수했으며 일본 총리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런 기고문을 실기도 했고 또 다른 기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제징용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했으며 이로써 한일 셔틀 회교가 복원됐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을 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NBC 방송 바이든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로 한미일 결속 강화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빗에서 한일 정상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용기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19일 캠프 데이빗 협약 한일 긴장 완화라는 기사에서 패트리시아 김 브루킹스 연구소의 전문가 인터뷰를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한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정치적 의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다음으로 일본의 유미우리 신문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속 문제로 냉각되어 있었고 한미일 협력도 정체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확 달라진 것은 일본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규정하는 윤 대통령의 건설적 자세 덕분 때문이었다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동반자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죠 월스티트 저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주로 윤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향 및 정치의 반증이라고 말한다 두 정상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은 국내에서 상당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난 1년간 수차례 만나며 양국 간 협력의 힘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라든가 블룸버그, AFP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CNN 주요 매체들이 전부 이번 정말 정상회의의 일등공시는 윤 대통령이다 일제히 이렇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본 과거사 문제 상당히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문제죠 이런 국내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 이런 결단, 용기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3국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제히 주요 외신들이 정말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평가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일간지 사설을 살펴봤는데 윤 대통령을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목소리 그닥 많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중에서 문화일보 사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문화일보 제목이 한미일 공동위협의 공동대응 윤 역할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사설의 마지막 두 달락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캠브 데이빗 합의를 계기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밀 안전보장조약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구도는 70년 만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3국 정상 및 국가안보실장, 외교, 국방, 재무상무장관이 경제, 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 대해 정례적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은 모든 현안이 한미일 차원에서 협의된다는 뜻이다 오커스나 쿼드에 비해 포괄 영역이 넓고 더 제도화한 협의체다 준 동맹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합의가 중요한 것은 한미일 이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정례화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걸 함부로 흐트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이런 틀을 만들었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안보, 경제, 인권, 여성, 우주산업까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선언적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구체적인 협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계속 보시면 이런 합의가 가능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큰 역할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의 정치적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일 정상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 평가를 했다 특히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덕분에 이 정상회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내년에 있을 제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3국 안보체계가 실효성을 키우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안정과 한중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국 안보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신냉전 신호탄이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조태웅 안보실장의 말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협의 내용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다 아주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다각도로 잘 관리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저지되었던 정말 새로운 외교적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3국 협의체 나토 그리고 쿼드에 필적할 만한 이런 신내 안보 협력 체계가 출범한 것인데 정말 윤 대통령의 아주 뚝심 있는 이런 외교적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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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